이 동영상은 제 친구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스터디 모임인 전자공학도들이라는 모임에서 저희가 공부했던 내용을 정리해본 동영상입니다. 여기서 제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분은 강고루님이시고요. 저희 스터디그룹을 이끌고 계신 선생님입니다. 저희가 공부한 내용은 아답터를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들어보는 거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것이 이 아답터이죠. 그래서 이 아답터가 하는 역할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정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아주 힘이 센 전기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장치는 전열장치나 이런 것들과는 다르게 힘이 많이 필요한 장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전압을 낮춰주고 이 전기의 힘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장치가 아답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역할은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는 교류전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장치는 직류전기를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류전기를 직접적으로 직류전기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바로 그 장치가 아답터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 아답터 만들기를 진행하면서 전기가 무엇인가? 또 전기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제 느낌상으로는 한 60%, 50%밖에 이해는 못한 것 같아요. 하지만 계속 이걸 접하다 보니까 점점 익숙해지는 것들이 생기고 이 모르는 것들의 범위가 좁혀지면서 뭘 공부해야 될지는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겸사겸사해서 우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저의 스터디 차원에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제 저희가 가정용 교류 전류가 220포이트가 이제 60S에 220포이트가 들어와요. 그냥 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역할은 변압기예요. 지금 고루님께서 설명해 주신 장치는 이 변압기라고 하는 장치인데요. 이 장치는 이쪽으로 교류 전기가 들어오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원리는 일단은 나중에 생각하고 자 전기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 코일을 따고 뺑뺑뺑뺑뺑뺑뺑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겠죠? 예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쪽에 전압이 100이었다면 자 이쪽에 있는 이 코일 있죠? 이 코일로 나가는 전압은 10V가 되거나 또는 더 큰 볼트가 되거나 즉 들어오는 전압의 크기와 나가는 전압의 크기가 달라지게 만드는 장치라는 의미에서 트랜스포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로는 변압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뺑뺑뺑뺑뺑뺑뺑뺑 돌려있는 이 전선을 코일이라고 부르죠. 제 생각에는 결과적으로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이 전압을 바꿔준다라는 것만 있다는 생각하시면 이 장치에 대한 사용법은 아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조금 더 보태서 원리까지 알아본다면 자 이렇게 전기가 흐르면 어 신기하게도 전기 주위에는 이 자기장이 형성이 됩니다. 자력이 생겨요. 이게 마그네틱이라고 적혀있죠. 그러면 그 자기가 이렇게 흘러다니는데 자 전기가 흐르면 자기가 생긴다 라는 말을 뒤집어 보면 자기가 생기면 이 자력이 생긴 자력주위에는 전기가 생긴다는 말로 뒤집어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겁니다. 저는 공부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 어 이렇게 해서 자기가 형성이 되면 자기장이 형성이 되면 이 반대쪽에 있는 이 전선으로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엄청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기를 유식하게는 유도기절력이라고 하고 이 왼쪽에 있는 코일과 오른쪽에 있는 코일이 서로 간에 이 전기와 자기를 이용해서 이 전기를 발생시키는 그러한 관계를 상호 유도작용이라고 하는데 이건 알면 좋고 몰라도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은 안으로 오는 전기를 바깥쪽으로 뺄 때 전압을 바꾼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이에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변압기를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기호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로도에서 사용하는 변압기에 대한 기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기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공급되는 전원 즉 코드에 꽂혀있는 쪽이라는 거죠. 전압이 크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동글동글한 부분은 바로 코일이겠죠. 그 다음에 철심이 철심이 있고 예 아이론코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철심이죠. 그리고 반대쪽에 또 코일이 이렇게 돌려져 있는데 이것은 음 유도 기전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압이 낮아진 예 전기가 이것을 통해서 만들어져서 반대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기호를 쓴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살펴본 것은 이 부분이고요. 앞으로 나머지 이 부분을 살펴볼 겁니다. 아시겠죠? 220V가 너무 높기 때문에 변화를 다운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말단에 220V로 들어왔던 게 여기서 지금 12V로 들어오는 거예요. 다시 변화돼가지고 여기서 변화돼서 네 변화돼서 쭉 해가지고 여기 와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휴스톤 VT 다이오드 여기에서 이제 다이오드가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다이오드라는 걸 알아보죠. 자 다이오드라는 것은 일종의 반도체 일종입니다. 반도체가 뭔지 제 생각에 지금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 라는 그 사용방법에만 초점을 맞추죠. 원리는 우리 나중에 살펴보지 하는 거예요. 자 이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소위 정류라고 하는 것을 하는 어 소자인데요. 제 부품인데요. 자 전기가 이렇게 전 전기는 전류는 이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가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플러스 극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극이라고 한다면 뭐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생겼겠죠. 건전지로 치면 자 여기 앞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요. 전기는 이렇게 연결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거는 전기가 이렇게 해서 통과합니다. 그런데 이 극성을 바꿔서 여기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바꾸면 자 이렇게 되면 전기는 이쪽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야 되는데 바로 이 다이오드가 이것을 딱 막습니다. 그러면 이 회로는 전기가 통하지 않는 회로가 되는 거예요. 이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은 이 전류의 역주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다이오드가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류 전류를 사용하고 있어요. 변환기를 통해서 나온 전기는 변환기를 통해서 나온 전기는 전압이 낮아져 있을 뿐이지 여전히 교류의 상태입니다. 그 교류 전기를 이 다이오드에 연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회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거 저거는 교류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ac라는 뜻이죠. 자 교류는 특성이 뭐냐면 이쪽이 플러스이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고요. 이쪽이 플러스이면 이쪽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계속해서 바뀐다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마치 여기 건전지가 꽂혀있는데 그 건전지를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건전지를 연결시키는 것과 비슷한 똑같지는 않지만 이 비슷한 형태의 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로 이 전기의 흐름을 나타내면 전압을 나타내면 어 직류는 이렇게 일정합니다. 그런데 교류는 자 이게 0이에요. 0V고 0V라고 그러면 10V 10V 마이너스 10V라고 하죠. 자, 그러면 교류는 어떤 식이냐면 이런 파형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전원이 교류 전원이 뭐 건전지를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하는 것처럼 단절적으로 전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는 플러스 쪽의 전압이 이렇게 있고요.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플러스 쪽의 전압이 낮아집니다. 급기야 0을 지나서 이쪽의 플러스는 마이너스의 극성을 갖게 되고요. 그 극성이 점점 커져서 여기까지 가면 정점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마이너스의 전압이 낮아지고 이 부분이 다시 여기서부터는 플러스의 성격을 갖게 되면서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의 흐름이겠죠. 자 이것이 바로 교류입니다. 그러면 이 교류를 다이오드에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이오드는 이쪽 방향으로는 통과를 하지만 이쪽 방향은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쪽이 플러스일 때 전기는 흐르겠죠. 이렇게 흐를 겁니다. 그런데 이 플러스가 0이 돼서 이제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전기는 흐르는 방향이 바뀌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흐르겠죠. 그 지점이 바로 마이너스가 된 그 시점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자 여기서부터 전기가 이렇게 흘러갈 테니까 이 다이오드를 만나면 전기가 끊어질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전기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압이 0이 되어 있는 상태로 쭉 갑니다. 언제까지? 이쪽의 극성이 플러스로 다시 바뀔 때까지. 그럼 그 시점이 여기라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파형을 만들겠죠. 자 이렇게 전기를 한쪽으로만 흐르게 하는 것을 정류라고 하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한쪽이 이렇게 잘렸지만 어쨌든 플러스의 극성을 가지고 있는 플러스의 전기 전류를 가지고 있는 아 말이 이상하네요. 제가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이해해 주세요. 플러스를 띄고 있는 상태만이 전기가 흐르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교류에 비해서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중에서 마이너스를 싹 잘라 버린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 원래 있었던 부분을 싹 도려낸 거예요. 마이너스 부분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출렁거리는 것에 비해서는 다이오드를 연결한 것이 더 직류에 가까운 상태가 된 거예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비고 여기도 빕니다. 이렇게 텅텅 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 전기가 끊기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전압이 없는 구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전기로서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이러한 형태의 전기를 이러한 형태의 어떤 이 전기를 변환시키는 것을 반파정류라고 해요. 파형이 반밖에는 존재하지 않고 나머지는 잘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다이오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부족하지만 직류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형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이오드의 이러한 특성을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하냐면 자 이렇게 쭉 전기가 통한다고 했을 때 자 이쪽으로는 전기가 흐른다는 뜻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는 전기가 흘러가잖아요. 하지만 이쪽에서는 전기가 막힙니다. 전기가 막혀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다가 금을 긋습니다. 반대로는 못 가고 이쪽으로 간다. 그래서 이쪽에 금이 거져있는 부분이 바로 이 흰색으로 표시된 부분이고 그리고 전기가 통한다라는 이 화살표에 해당되는 부분이 흰색이 없는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회로를 다시 한번 확인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다이오드라는 것이고요. 다이오드는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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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들이 바로 다이오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방금 살펴봤던 하나짜리 다이오드보다는 더 직류에 가까운 형태의 전기를 우리는 원하기 때문에 이때 네 개의 다이오드를 조합하면 조금 더 직류에 가까운 전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방법을 살펴볼 거고요. 여기 보시면 음 자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이 바로 좀 더 직류에 가까운 전기를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있는 이 그래프는 바로 이 부분 즉 요 삼각형 제가 방금 만든 삼각형 바깥쪽에서 전기를 측정했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교류가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전기를 측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전기가 측정되도록 한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우리가 하나짜리 다이오드로 살펴봤었던 거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하나짜리 다이오드는 보시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쪽은 전기가 차단되기 때문에 표시가 되지 않고요. 플러스만 표시가 돼서 반파형 정류가 됐다라는 것 반파 정류가 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전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 회로를 쓰게 되면 이 파형이 이런 식의 파형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대충 한번 살펴보죠. 자 여기 플러스입니다. 자 플러스인 경우에 이쪽에 어떤 전기가 걸리는가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가는데 다이오드를 만났습니다. 예 통과할 수 있죠. 이쪽에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자 위로 올라와서 다시 다이오드를 만나면 역시 플러스니까 이렇게 해서 흘러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플러스와 이 마이너스의 방향이 바뀌어요. 바뀌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플러스가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낼 테죠. 그러면 전기가 흘러가는 과정에서 다이오드를 만납니다. 통과하죠. 예 방향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쪽으로 플러스가 흘러서 예 여기에 다시 플러스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는 이렇게 해서 자 이쪽에 있는 다이오드를 통해서 바깥 마이너스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자 여기에 있는 이 전기는 자 여기네요. 여기 있는 전기는 보시는 것처럼 어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전기는 이쪽이 플러스이건 이쪽이 마이너스이건 상관없이 언제나 바로 이 지점에는 플러스에 해당되는 전기가 도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다이오드 4개가 협력해서 언제나 똑같은 극성을 갖는 출입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어떤 입구로 전기가 들어오건 간에 들어오는 입구로 어떠한 극성을 갖건 간에 출입구의 극성은 플러스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브릿지 다이오드의 회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무엇인지만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류가 한쪽 방으로만 흐르게 해주는 거예요. 약간의 직류처럼 만들어준다면 근데 완벽한 직류가 아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캐페스터를 통해가지고 충전을 시켜 놓은 거예요. 충전을 시키고 이거 이용하면 조금 더 정밀해진 직류를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여기서 한 번 더 정류를 하고 직류화되고 이게 조금 더 직류답게 해주고 한 번 더 시킨다. 예 지금 고루님이 말씀하신 그 캐퍼시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자 우리 회로를 조금 바꿔봤습니다. 자 이쪽에 이 교류가 플러스가 됐건 마이너스가 됐건 언제나 아웃풋은 예 출력값은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예 그 다이오드를 이용한 그 회로가 하는 역할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방금 캐퍼시터라고 했던 그 동그랗게 생긴 원통형이 형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 이런 형태의 기호를 가지고 있는 부품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기가 보시는 것처럼 그럼 이쪽에 걸리는 전기가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죠. 전압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캐퍼시터는 어떤 동작을 하냐면 캐퍼시터는 축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에 전기가 충전이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전압이 높아지는 것에 따라서 이쪽에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압이 최고조가 될 때까지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류는 이렇게 파형을 그리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압이 계속해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전압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서 이 캐퍼시터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캐퍼시터는 전기를 뭐 무한대로 제공하는 녀석이 아니라 저장했던 전기를 바깥쪽으로 빼내는 녀석이기 때문에 이 캐퍼시터가 가지고 있었던 전기의 양은 일정하지가 않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캐퍼시터에 있는 전기를 사용하는 것과 동시에 이 플러스라고 적혀있는 이 부분에 걸려 있었던 이 전압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이 지점부터 이 캐퍼시터는 충전을 시작하겠죠. 아니죠. 충전을 시작하는 건 아니고 계속해서 방전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까지 방전이 되냐? 즉 캐퍼시터 안에 들어 있었던 이 전압과 그리고 이 회로에 걸리는 전압이 같아지는 지점까지 방전을 하다가 이 회로 안에 걸리는 전압이 캐퍼시터보다 더 높아지면 그때는 캐퍼시터가 충전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충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전압이 낮아지기 시작하면서 캐퍼시터는 방전을 하고 예 이 전압이 떨어지는 이 부분 있죠? 이 지점을 이 캐퍼시터 안에 저장이 되어 있었던 전기가 이 전압이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해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거 제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되겠죠? 내려가다가 다시 내려가다가 이렇게 이렇게 자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출렁출렁하는 것에 비하면 어떤가요? 훨씬 더 직류에 가까워졌죠? 바로 이 캐퍼시터가 하는 역할은 어 이쪽에 이 다이오드를 통해서 만들어준 이 이 파형 이 이 파형을 깎아서 예 직류에 가깝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캐퍼시터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공부했던 그 내용 중에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는 전압을 다운시키는 예 역할을 했던 이 트랜스포머 예 변압기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직류를 교류를 직류로 만드는 가장 뭐랄까요 기초적인 작업을 했던 것은 다이오드 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다음에 그 다이오드를 보다 더 직류답게 만들기 위해서 캐퍼시터라고 하는 이 축전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녀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파트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고루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은 어 직류화 된 그 전기를 이 스위치를 돌리는 걸 통해서 그 전기의 전압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스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예 스위치의 이 사용방법에 대해서 나오는 거니까요 일단은 이번 부분은 여기서 끊으면 하나가 끊어지는 거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또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또 수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